아렉산더는 16세가 될 때까지 스승 아레스토텔레스에게서 3년간의 교육과정을 마쳤습니다. 당시 아버지 필리포스 2세는 북쪽의 트라키아와 전쟁을 벌였는데 필리포스 2세는 전쟁 동안 마케도니아 내부 통치를 알렉산더에게 섭정을 맡김으로써 앞으로 계승자로서 책임감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때마침 필리포스가 자리를 비우고 나니 트라키아의 마이리 부족이 마케도니아에 대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알렉산더는 이제 막 소년티를 벗어난 군주임에도 불구하고 마이리 부족에 대해 빠르게 대응하며 반란을 일으킨 자들을 영토에서 쫓아냈습니다. 마이리 부족의 영토는 마케도니아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곳은 알렉산드로폴리라는 이름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 무렵 필리포스 2세는 자신이 구축한 군제 개혁을 통해 막강한 군사력을 지니게 되었고 오랜 세월동안 내전으로 피폐해진 그리스의 폴리스들을 하나둘씩 장악해 나갔습니다. 기원전 338년에는 필리포스와 알렉산더의 군대가 합류하여 테베 수비대의 끈질긴 저항을 뿌리치며 테르모필레를 거쳐 남쪽으로 진군하였고 계속해서 엘라테아를 점령했습니다. 파죽지세로 그리스 용토를 침범하는 마케도니아의 군대를 보며 데모스테네스가 이끄는 아테네는 테베와 동맹을 맺기로 하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테베와 아테네가 앙숙관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들도 테베의 지지를 얻기 위해 사절단을 파견했지만 결국 테베는 아테네와 손을 잡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군사적으로 막강했던 마케도니아 군대는 안피사에서 데모테네스가 파견한 용병을 물리치고 도시의 항복을 얻어냈습니다. 힘의 차이를 보여준 필리포스 2세는 아테네와 테베 동맹에 최종 평화 제한을 보냈지만 두 폴리스는 모두 이를 거절했습니다. 같은 해 몇 달간의 교착상태 끝에 필리포스는 마침내 보이오티아로 진군하기로 결정했고 이제 마케도니아의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테베와 아테네를 중심으로 소규모의 폴리스들까지 포함된 그리스 연합군은 필리포스 2세를 맞이하여 보이오티아의 카이로네이아 근처 도로를 봉사하며 막아섰습니다. 시칠리아 출신의 그리스 역사가 도오도로스에 따르면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마케도니아 군대는 약 3만 명의 보병과 2천 명의 기병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필리포스 2세는 마케도니아 군대의 팔랑크스들과 함께 우익을 지휘했으며 18세가 된 아들 알렉산더는 필리포스 2세의 측근 장군들과 좌익의 지휘를 맡았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대부분 아테네군과 테베군으로 채워졌으며 이 외에도 아카이아, 코린토스, 칼키스, 에피다우로스, 메가라, 트로이젠 등지에서 파견 나온 부대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아테네군은 칼레스 장군과 리시클레스 장군 지휘 아래 좌익을 맡았는데 이 중 칼레스 장군은 당시 아테네의 최고 지휘관 중 한 명으로 마케도니아의 주력부대인 필리포스 2세를 상대했습니다. 카이로네이아 전투가 벌어지자 처음에는 여러 번의 교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간의 교착상태가 지속된 후 필리포스 2세가 이끄는 우익이 주춤거리며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이끄는 주력부대인 팔랑크스가 후퇴하는 것을 본 아테네군은 사기가 올라 마케도니아군 우익군대를 향해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필리포스 2세의 의도된 후퇴로 그리스의 납군의 진열을 무너뜨리는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가 뒤로 물러나며 아테네와 테베 군대를 분리시키는 동안 좌익에서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장군 파르메니온과 자신의 아들인 알렉산더 왕자가 군대를 지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파르메니온 장군은 마케도니아가 국력이 약할 때부터 필리포스 2세를 도와 소아시아의 일리리아인을 격파한 인물로 이후 알렉산더가 정권을 잡았을 때도 아들 필리포스와 함께 이대에 걸쳐 평생 동안 마케도니아 왕들을 보좌해 나갔습니다. 한편 그리스의 납군 측에서는 아테네에서 가장 강하다는 칼레스 장군이 필리포스 2세 쪽을 향해 적진을 돌파했지만 실제 그리스 연합에서 더욱 강력했던 주력부대는 테아게네스가 이끄는 테베군으로 이들은 우익에 배치되어 파르메니온과 알렉산더를 상대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후 필리포스 2세가 이끄는 팔랑크스가 계속 후퇴하자 아테네군은 이를 쫓느라 테베 군대와 멀어지면서 전열이 끊어졌는데 이때 마케도니아 좌익인 알렉산더 분대는 직진으로 향하지 않고 갑자기 선회하여 아테네군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즉 적진에 들어온 아테네군은 앞으로는 필리포스 2세가 옆에서 갑자기 들어온 방향에서는 알렉산더 부대가 자신들을 향해 양쪽에서 포위해 들어오니 테베군에 비해 경험이 부족한 아테네인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병사들이 죽어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아테네군이 전멸되자 전장에는 그리스 연합군 측의 테베 부대만이 남게 되었고 알렉산더 휘하의 마케도니아군은 기세를 울려 테베군을 공격하여 전투를 끝냈습니다.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우선적으로 크게 당한 아테네군은 1천년명이 전사하고 2천년명이 포로로 잡혔으며 테베군 또한 비슷한 규모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아울러 테베가 스파르타를 물리쳤던 결정적인 부대 특공대라 할 수 있는 신성 부대도 이 전투에서 완전히 전멸하였습니다. 카이로네이아 전투에서 승리한 마케도니아군을 맞아 끝까지 용맹하게 싸운 신성 부대를 지켜본 필리포스 2세는 이들의 용기에 감동받아 전투에 이기고도 신성 부대 시신 옆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필리포스 2세는 테베인들이 신성 부대를 기리는 돌사자 조각상을 제작하는 데 허락하였고 이들의 전설은 현재까지도 이어오고 있습니다. 훗날 그리스는 로마와 오스만 세력, 독일의 나치 등에 두루두루 지배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사자와 무덤은 보존되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역사를 깊게 나눈 고대 역사학자 조지 코쿠엘에 따르면 카이로네이아 전투가 고대 그리스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전투 중 하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 폴리스들 중에서는 필리포스 2세의 진격을 막을 수 있는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카이로네이아 전투 이후 그리스 전체 패권은 마케도니아로 넘어가게 되었으며 이후 테베는 필리포스 2세에게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카이로네이아에서 승리한 이후 필리포스 2세와 알렉산더 왕자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고 펠로폰네소스 지역으로 입성합니다. 비록 스파르타에서는 여전히 불만이 있었으나 이들의 진군을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코린토스에 도착한 마케도니아 군대는 스파르타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포함된 그리스 동맹을 창설했습니다. 이 동맹은 과거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때의 반페르시아 동맹을 모델로 삼은 동맹이었습니다. 그리스 패권을 차지한 필리포스 2세는 수도인 펠라로도라와 젊은 여성인 클레오파트라 에오리리케와 사랑에 빠져 일곱번째 결론을 하게 됩니다. 이 결론의 의미는 장성한 왕자 알렉산더에게 상당한 불안감을 안겨주게 되었는데 필리포스 2세가 순 마케도니아인인 클레오파트라 에오리리케와 결론을 하게 됨으로써 그녀의 아들이 앞으로 마케도니아의 완전한 정식 계승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걱정을 반영이라도 하듯 아버지와 클레오파트라와의 결혼식 날 클레오파트라의 큰아버지 아탈로스가 술에 취해 우리 조카 딸이 앞으로 마케도니아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는 격분하여 행사 도중 아탈로스에게 술잔을 던져버렸고 이 광경을 지켜본 필리포스 2세도 화를 주체하지 못해 칼을 빼들어 아들을 향해 겨누었습니다. 이때 필리포스 2세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다 의자에 걸려 넘어졌는데 알렉산더는 아버지를 보며 이분은 앞으로 아시아로 건너가려고 했는데 의자를 넘어가지도 못하고 걸려 넘어지는군요 하며 조롱했습니다. 필리포스 2세는 아들의 조롱에 분노가 폭발하여 알렉산더의 어머니 올림피아스와 이혼하였고 둘을 마케도니아에서 추방하며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알렉산더 대왕 시리즈 다섯번째 시간으로 그리스 연합군을 상대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카이로 네이아 전투와 필리포스 2세 알렉산더 왕자 간의 갈등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알렉산더 시리즈는 채널 내 재생목록 세계사를 통해 볼 수 있으며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